세상을 향해 할 때 소리쳐 우린 너 그게 자 정체가 뭐냐? 변태 새끼냐? 도둑놈색 단가? 내 사람 열어서 남의 사진 훔쳐가 피말하는진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가고 야 너랑 나나 서로 뻔히 하는데 부라치는 거 안쪽 사진 가져갔잖아 블라로이드 사람 가져갔잖아 이 자리 잡혀 다녀와서 미친 거냐? 아니라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? 내가 누구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왔을까? 티무지 않은 새끼야 이걸 모른척해 너가 나한테 두 명 씌웠잖아 아 진짜 돌았나 이 새끼가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봐 녹화센터 갔었잖아 족법 그 새끼 살인사고 너 미쳤구나 뭔 개소리 왜 이렇게 씩씩하니? 그래 언제까지 그 주둥이 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음악이 나다 너도 언제까지 개소리 할 수 있는지 나 사진 내놓으라고 어떻게 해 주 이 새끼야 답답하면 네가 찾아가든가 증거만 잡히면 끝이야 비교 너야말로 진시야 하 나의 낙지 그럼 내가 지금도 상가에 여유 없으니까 내가 시랄하고 싶은 걸 보고 가야 거기 네가 보기에도 아주 역겨운 새끼가 서 있을 거다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한 번 보자 바로 보자 저걸 좋아해 주셨지 마지막 달고 답답하나 하고 싶어 뵈